자세히 알아보자 저 밑에 라인 봤을때 스퀘어로 자른 것 같아? 라운드로 자른 것 같아? 스퀘어 하지 어떻게? 끝에 살짝 뾰족하게 튀어나온 거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스퀘어로 잘라야지 그러면 내가 쇼컷 자를 때 늘 뭐라 그랬어? 기장을 어떻게 설정한다? 길게 얼마나? 실제 마지막에 잘랐을 때의 길이보다 1cm 정도 길게 왜냐면 텍스처라이징이나 이런 걸 고려하면 실제로 머리가 많이 짧아져요 숱 치고 레저 하고 이러다 보면 중요한 게 여기서 약간 스퀘어가 될 수 있도록 보고 먼저 라인을 오려주는 게 중요하겠죠 쇼컷 자를 때 주의사항인데 손가락 넣어서 라인 자르면 안 돼요 손가락 넣으면 울어요 많이 울어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이 울어서 자를 때 이렇게 노텐션으로 콧만 딱 대고 잘라야 최대한 깔끔하게 잘리거든요 이렇게 보고 자 이제 위에서 덮어보자 아까 위에서는 이미 레이어를 자른 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느낌이 어떠냐면 내려오는 게 없어요 내려오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피컷에서 잘랐던 느낌을 살려보자면 먼저 라인의 느낌을 자르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라인을 먼저 오려요 대략적으로 오리는 거예요 오리기 전에 중요한 건 두상에서 떨어지는 위치를 정확하게 잘 잡아주고요 자 센터와 이어터 포인트를 중심으로 머리를 밀어서 프론트와 백을 먼저 나눠 주고요 자 프론트와 백을 나눠 준 상태에서 저 느낌을 보고 먼저 그럴 때는 어떻게 자르냐면 이렇게 끝에 길어지는 부분을 잡아준 상태에서 이렇게 오리는 거예요 이렇게 끝머리 헤어라인 긴 쪽에서 떨어지는 머리를 잡아준 상태에서 오리면 이렇게 편하게 좀 더 오릴 수 있어요 느낌을 기본 쉐입의 기장을 먼저 설정해 놓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먼저 내가 가야 되는 길을 먼저 오려서 라인 커트를 먼저 진행하죠 이쪽은 쉽겠죠 떨어졌을 때 다시 원래의 길이보다 1cm 길이게 니까 그냥 마찬가지로 자 지금 보면 여기 딱 떨어져 있거든요 여기 보다 1cm 길이게 잡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오려서 쇼컷 잘랐을 때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오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내가 자르려고 하는 기장보다 무조건 짧게 잘려야 돼요 길게 잘려야 돼요 길게 잘려야 돼요 무조건 반대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진행할 건데 톱을 중심으로 이어톱 포인트로 해서 머리를 나눠 주고요 나눠준 상태에서 모발을 잡아서 일단 여기가 라인보다 좀 길어진 부분이 나왔거든요 먼저 라인을 잘라주고 자 여기서 진행할 때 어떻게 진행해 달라 그랬어요 끝머리 여기 여기를 잡고 여기에서 이렇게 잘라주는 게 중요해요 버려주죠 다시 떨어졌을 때 느낌 체크 빗질을 좀 잘해 봐야 돼요 떨어지는 느낌이 오른손으로 자르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에 밸런스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쪽에서 떨어지는 머리 체크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자르려고 하는 기장보다 1cm 길게 먼저 대략적으로 가이드를 잡아서 오려요 반대편이랑 기장 체크하면서 이렇게 보면 되고 여기가 조금 더 길게 일부러 잘랐거든요 자 아까보다 조금 더 높은 각도로 잡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그동안 쇼컷 잘랐을 때 어떻게 잘랐죠 한방에 잘랐죠 자 위에서 근데 가이드는 아니고 위에서 이제 길이를 결정해서 자르는데 다 끌어올려서 한 번에 잡죠 이 길이가 떨어졌을 때 이 길이가 여기 중앙점 정도 약간 옥시필탈본 정도 떨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리고 앞쪽이 짧아져 있기 때문에 스퀘어로 자르는 게 아니라 이건 라운드로 잘라야 돼요 그럼 여기서 잡았을 때 먼저 처음에 자를 때 어떻게 자른다 그랬어요 길이를 길게 잘라보는 거죠 뒤에서 스퀘어로 떨어졌을 때 느낌을 보면 여기에서 이제 떨어지는 느낌 딱 맞게 떨어졌죠 그럼 요거는 이제 적당한 길이로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운드로 돌아갈 건데 위에서 잘랐을 때 기장 맞춰서 여기 코너를 다 정리하면 되겠지 라운드로 자를 거야 맞춰서 둘 여기 왔을 때 여기서 라운드로 자르니까 당연히 어떻게 잘라요 이렇게 따라오면서 여기 부분을 이렇게 제거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두상 따라 돌아가면 돼요 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하나 여기서 라운드로 둘 돌아서 여기서 라운드로 셋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자르면 돼요 반대쪽도 똑같이 맞춰서 둥글게 길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라운드로 하나 다시 여기서 잡고 라운드로 둘 이렇게 돌아가면서 잘랐을 때 이 길이를 봐야 돼요 여기 길이 보면은 이쪽의 길이 봤을 때 여기가 여기보다 길거든요 지금 이쪽이 길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잡고 하나 옛날에 진짜 커트를 어떻게 다 이렇게 잘랐지 우리 다 이렇게 잘랐어요 저희 매장 선생님들 옛날 제가 모이시던 원장님이 자르던 방법이라 커트를 알려줄때 이렇게 알려줬어요 잡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길이가 딱 봤을 때 정확하게 떨어져 나갔거든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을 연결해 주는 거죠 어떻게 연결해요 다운 베이스 주면서 아까 방금 전에 들었던 각도가 90도 이번에는 45도로 각도로 들고 여기에서 연결해 주는 내려오면서 연결 여기까지 이거보다 더 다운 베이스 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잘려요 꼬리가 그래서 꼬리를 자르지 않게끔 주의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무겁다면 다시 한번 잡고 하나 다시 잡고 둘 각도를 점차적으로 다운 주면서 수정 다시 각도를 점차적으로 다운 주면서 자르지마 이 라인은 건들지 않는 거지 그래서 떨어졌을 때 샤프하게 붙는지만 체크하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지금 여기가 이제 길죠 그럼 다시 여기서 라운드로 하나 수정할 거예요 다시 다운 베이스 주면서 컷 다시 다운 베이스 주면서 컷 하는데 여기는 자르면 안 되는 거죠 다시 여기로 이제 보죠 이쪽으로 마지막 판에 여기서 하나 다운 베이스 주면서 둘 라운드로 수정해요 다운 베이스 주면서 셋 정리하면 이렇게 짧은 느낌으로 떨어져요 딱 붙어서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반대쪽 여기 보면 이게 스퀘어로 잘랐을 때 라운드로 잘랐을 때 저거는 라운드로 자른 거죠 마지막에 리파인도 해주면 비슷하겠죠 잡았을 때 하나 잡았을 때 둘 더우 다운 해서 셋 이렇게 떨어져서 연결 다시 다시 잡고 여기 코너 부분 하나 둘 아주 짧은 숏컷은 거의 라운드 확률이 높아요 꼬리 건들지 않고 셋 잘라서 떨어뜨려 보면 저 커트 느낌이랑 똑같은지 보면 되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스퀘어라고 잘렸다고 보는 증거는 여기 코너 나머지 부분은 비슷하게 떨어지죠 그럼 얘네는 드라이하고 사실 이렇게 리파잉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제가 건드려 봤자 드라이하고 나면 느낌이 좀 바뀔 것 같아서 일단 네이프 잘랐고 네이프만 사실 자를 수 있으면 나머지는 쉬워요 왜 네이프가 제일 어렵거든요 이거 약간 좀 사모님들 짧은 숏컷 자를 때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잘랐거든요 커트를 내가 무슨 뭐 때문에 이렇게 잘라야 될지 잘 모를 때 그때는 이런 느낌이 좀 중요했어 갖고 이렇게 짧게 자르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에 떨어지는 부분이 어디요 미들 미들은 어렵진 않아요 저 스타일 자체가 선생님들이 조금 어렵다 라고 느낄 수 있는데 전혀 어렵지 않은 게 그냥 스퀘어 인지 라운드 인지만 보면 되거든요 머리를 라운드로 자르면 헤어라인 모양대로 머리가 쉐입이 나와요 스퀘어로 자르면 뒤에서 스퀘어 스퀘어 자르면 약간 트라이앵글 처럼 나와요 두상은 둥그니까 그리고 트라이앵글로 자르면 더 급격한 트라이앵글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음 지금 이 작업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저 고객님이 헤어라인을 따라가는 쉐입 인 자인지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지금 쉐입 보면 헤어라인하고 똑같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 길이는 일단 건들지 않는 선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뒤에서부터 우리가 연결을 해서 잘랐다고 봤을 때 여기 부분부터 연결하겠죠 연결할 때는 여기서도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뭐 디스커넥션을 줄 건지 말 건지 왜 두상을 보완할 건지 안 할 건지 중요하니까 근데 저 모델은 두상이 일단 딱 봐도 너무 예쁜 두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커넥션으로 가면 되고 자 뒤에서 먼저 봤을 때 스퀘어로 잡고 밑에서 잘랐던 모발을 잡아보면 밑에서 잘랐던 모발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냥 그 길이에 맞춰서 가이드 정확하게 이렇게 보고 가이드 정확하게 봤으면 그 길이만큼 머리를 잘라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랬을 때 떨어지면 이런 느낌으로 약간의 무게감이 쌓이는 느낌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옆에서의 느낌 웨이트가 쌓이는 느낌 봐요 이렇게 여기 웨이트가 쌓이겠네 그리고 저 커트를 봐요 그러면 봤을 때 여기 웨이트 정도 쌓이면 나쁘지 않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계속 잘라 주면 돼요 근데 만약 이게 무서우면 디스커넥션을 한 3cm 정도 넣어서 먼저 잘라보고 느낌 체크하고 커넥션 할지 안할지 결정해 보면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라운드잖아요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잡고 무슨 가이드로 따라가냐면 이 밑에서 잘랐던 가이드 여기 있거든요 이 가이드 보고 라운드를 이어서 잘라줘요 라운드 잘랐고요 이쪽으로 오죠 이쪽으로 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몸이 연결되면서 각도는 두 삼각에서 90도 정도 들어주는 게 좋아요 다운되면 너무 다운베이스 되거든요 여기 각도 보이죠 그럼 여기서도 라운드 이어서 잘라주고 계속 가요 옆으로 가면서 커트 밑에서 가이드를 한번 잡았기 때문에 가이드를 만드는데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가이드 체크 여기 있다 그러면 얘랑 얘랑 연결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여기가 짧아졌어요 안 짧아졌어요 길어요 길어요 약간 제가 봤을땐 질감으로 좀 정리한 느낌도 있거든요 뒤로 밀어서 떨어뜨렸을 때 이런 느낌에서 이렇게 약간 꼽았을 때 살짝 꼽히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렇게 살짝 꼽히는 느낌이 들었을 때 얘 떨어지고 여기 라인이 좀 떨어지고 얘는 살짝 뒤로 가면서 연결되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저는 이 기장 자체가 마네킹 밸런스로 봤을 때는 저 머리보다 이게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이 기장으로 유지할게요 그러면 이제 위에 연결되는 부분 가죠 갔을 때 자 내려보고 자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흐름이 바뀌는 게 뭐냐면 드라이를 할 때 고객님 저 선생님이 머리를 이렇게 다 뒤로 밀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밀었어요 그럼 실제 떨어지는 위치보다 저게 더 길다고 생각해야 돼요 길지 않다고 생각해야 돼요 길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 지점에 떨어져 있으면 얘가 끌려와서 잘린 거기 때문에 실제 얘 길이는 훨씬 더 길게 잘라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주냐면 이 덮여지는 윗부분에서는요 약간 라운드의 형태를 따라가기 보다는 지금 위에 뚜껑에 머리를 자를 건데 여기 뒷머리 같은 경우는 웨이트가 그대로 쌓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여기 그 사이드에 연결되는 백사이드 부분으로 넘어가는 이 부분은 밑에서 잘려져 있는 이 가이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약간 가이드를 무시해서 라운드인데 완만한 느낌의 라운드로 잘라 줘야 돼요 가이드를 보고 자르는 게 아니라 가이드를 무시하고 머리를 이렇게 옆으로 넘겼을 때 이 부분이 길어질 수 있게끔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밑에서 잘랐던 가이드는 얘인 거고 얘 위에서 약간 라운드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완만한 라운드로 잘랐기 때문에 이 부분이 디스커넥션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떨어졌을 때 위에 감기는 느낌들의 느낌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O랑 OS를 약간 라운드로 잘라서 밑에 가이드 이걸 보고 잘랐지만 이걸 무시하고 살짝 완만한 느낌으로 두상을 따라가면서 디스커넥션을 줘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서 느낌이 이렇게 생긴 거라서 이 밑에는 자연 상태에서 떨어졌지만 위에는 넘어가는 느낌으로 잡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잘 처리해 주시고요 자 잡고 잡았을 때 여기도 라운드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약간 완만한 느낌으로 떨어질 수 있게끔 잡았고 여기에서 이 느낌을 보자면 이렇게 잡았을 때 어떤 느낌으로 떨어지냐면 이렇게 잡아보면 이만큼이 디스커넥션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한 2cm 정도가 디스커넥션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떨어지는 고객님의 머리가 앞머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뒤로 넘겨서 감았을 때 감기는 느낌이 생기는 거죠 디스커넥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단을 자를 때는 생각을 되게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잡아냈고 앞머리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저거는 저 앞머리는 저는 좀 쉽게 자르는 방법이 그냥 페이스라인 쪽 한 섹션 갖고 와서 여기에서 요거 잖아요 요 머리를 그냥 여기 구렛나로 떨어지는 느낌 맨 봤을 때 여기서 이 구렛나로 길이에 맞춰서 이렇게 잘라 주면 떨어졌을 때 이런 느낌으로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위에 거는 안 덮일 거예요 아마 그럼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이제 질감을 어떻게 넣어줄지의 차이인데 만일 질감을 지금 적극적으로 넣어줄 생각이 아니라 완전 베이스 커트부터 그냥 똑같이 질감을 고려해서 간다면 여기에서 이 뚜껑에서 떨어지는 이 오버 부분에 레이어를 무조건 넣어줘야 돼요 여기를 여기를 근데 저는 이거를 레이어를 안 넣고 질감으로 연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고 반대쪽으로 이제 넘어갈 거예요 자 반대쪽 넘어갔을 때 먼저 어떻게 하냐면 SO랑 O를 나눠주는데 SO랑 O의 양이 많아야 돼 적어야 돼요 적어야 돼요 SO랑 O의 양이 많으면 커트 자체가 많이 무거워 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겁지 않게 SO랑 O의 느낌들을 좀 웨이트를 무겁게 잡아주는 게 좀 중요하고 자 잡았을 때 여기에서 고객 위치 정확하게 체크하고 자 잡았을 때 여기서는 라운드로 잘랐어요 스퀘어로 잘랐어요 스퀘어로요? 스퀘어로요? 라운드 라운드인데 첫 단만 스퀘어로 잘라놓고 그 다음에 라운드로 연결했죠 잡고 자 잡은 상태에서 잡아서 얘 느낌 체크하면서 자 라운드 다시 떨어뜨려 놓고 여기서 돌아가면서 계속 라운드 라운드 밑에 길이 체크해서 라운드 잘라줬고 떨어졌을 때 요거 요거 떨어지는 건 왜 떨어지냐면 제가 섹션을 자를 때 좀 디렉션을 많이 줘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자르는 게 아니고 나중에 잘라줘야 돼요 왜냐면 반대쪽이랑 엘리베이션 된 양이 좀 달라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체크해서 자르는 것 보다는 나중에 최종 커트를 보고 자르는 게 느낌이 훨씬 좋거든요 여기까지 돌아가면서 라운드를 먼저 잘랐고 잘라서 내려왔을 때 내려온 머리를 보고 이 머리에 맞춰서 그냥 오려주면 돼요 이렇게 오려주면 튀어나온 튀어나온 부분들 제거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엘리베이션 양을 조절하면 너무 계산해야 될 게 많아서 좀 복잡해지고 여기까지 왔고 반대편이라 이 길이만 맞는지 봐요 이 끝에 떨어진 이 길이 얘랑 얘의 길이 근데 여기가 지금 살짝 길죠 살짝 길면 어디서 수정해야 돼요? 라인만 여기서 봤을 때 떨어지는 라인만 수정 근데 이것도 지금 사실 해 줄 필요 없어요 그냥 블루드라이 하고 말려서 수정하면 되거든요 맞았고 마지막 떨어지는 한 섹션 이거 어떻게 자른다고 그랬죠? 완만한 라운드로 뒤에서 봤을 때 다 뒤로 당겨서 와서 여기 가이드는 똑같이 맞춰 주고요 들어 주는 각도는 천체 측에서 거의 핏컷은 대부분 다 천체 측에서 90도 정도 들어 주면 돼요 네이프 쇼컷 자르는 네이프 부분만 빼면 그러면 여기서도 잡았고 여기서 원래 잡았을 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약간 완만한 느낌으로 가이드 무시하면서 가이드보다 길어지게 리버스 오버 디렉션을 주는 거죠 리버스 오버 디렉션 주면서 뒤쪽으로 이렇게 잘라줘요 그럼 떨어졌을 때 보자면 여기서도 뒤로 이렇게 살짝 넘겨보면 느낌이 알거든요 살짝 넘겨보면 떨어지는 느낌이 어떻게 생기는지 보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앞머리 잘랐을 때 마찬가지로 섹션 한 섹션 잡아서 잘라주면 되고 잘랐을 때 이 길이랑 이 길이를 체크해서 커트 잘랐단 말이에요 여기서 동일한 길이로 내가 잘렸는지 확인해 보는 방법은 이 위쪽에 있는 패널을 충분히 많이 잡고 들어서 이렇게 들었을 때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동일한 길이로 떨어지는 거죠 이게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야 돼요 만약에 이게 뾰족하게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위에가 짧아진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완만하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럼 떨어졌을 때 여기에 레이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뾰족하게 나와야 돼요 그걸 나중에 질감으로 없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결 혹시라도 연결하고 싶으면 지금 연결하면 안 돼요 질감 다 처리하고 그 다음에 보고 연결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대략적인 피드백 느낌을 그냥 대략적으로 보자면 이런 느낌인 거죠 하나 반대쪽에서 봤을 때 앞머리 라인 빼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겼을 때 둘 이런 식으로 베이스만 먼저 잡아 놓고 나머지는 질감으로 다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베이스 커트 해주시면 되고 자 중요한 건 뭐예요 기장의 설정 네이프 기장 설정할 때부터 라운드 해주고 마지막에 한 단만 약간 리버스 오버 디렉션 하는 느낌을 잘라주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라인을 오릴 때 저 디자인보다 어떻게 더 길게 오리는 게 중요해요 저거보다 짧게 오리면 거의 답이 없어요 질감 처리 못해요 그러면 근데 이거는 질감으로 이제 전반적인 부드러움이나 느낌을 이어가면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질감적인 부분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티닝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한다? 레저 할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숏 같은 경우는 머리를 잘 밀어 넣으면 이렇게 밀어 넣으면 머리를 보기가 더 편해요 이렇게 이렇게 감겨서 떨어지는 느낌보다 두 상에 감아서 이렇게 체크해 보면 일단 라인에서 어디서 수정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럼 일단 진행하기 전에 연결하는 거죠 근데 라운드로 잘랐을 때 정확하게 라운드 표현하면 이렇게 이 부분이 알아서 이런 디자인으로 떨어져요 여러분들 지금 좀 약간 사이드 둔탁한 게 라운드가 정확하게 안 돼서 그래요 라운드가 정확하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약간 라운드가 되는 느낌들이 아까 보니까 바디 포지션이 확실히 안 돌아가서 라운드 되는 느낌이 아니라 애매하게 약간 스퀘어처럼 떨어지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라인 리파인을 좀 하면 좀 더 클리어한 느낌으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이거 할 때 고객님 보고 쇼컷은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두 상에 이렇게 감아서 보면 돼요 이렇게 감아서 보면 훨씬 더 보기 편해요 이 느낌을 잘 살려서 커트를 완벽하게 양쪽 다 해 갖고 오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미션 과제를 줄게요 미션 과제를 주는데 이거 미션 과제는 뭐냐면 내가 담고 싶은 헤어 스타일리스트를 한 명 찾아오세요 어이퍼